BEKism 찬양하고 경배하다 야이길 찬열이 제들 쉐디고 난 아동 프로그램이 폭력적이라도 ABS 앞에서 시위하다가 이명박이 재포장단관 관패로 처맞고 실문사회면에서 생애 처음으로 피해자로 나올 듯한 경마쿠라는 니네가 투팍새끼가 살 다했다는 서프라이즈 방송을 보고 자메이카로 달려가 투팍을 찾아 헤매다가 너같은 지진 시에끼가 급하게 부장터를 골라주는 노이가 된 것과 맞먹는 니들이 꾸는게 군보다 적합은 꿈 이팀에서 김콩비가 내리는 작고 꾸짐한 선물하나 작고 꾸짐한 선물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운영자 이때 영장 나왔다 군대나 저가게 시에끼야 군대나가서 좀 신중 차려게 시에끼야 힙합한다 깝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고 리얼 힙합창 납수고임만 쳐나 볼 때다 영장 나온지도 모르고 홍대 놀이터병 신시에끼들 라디오 정모 현장에서 자퍼될 쓰레기같은 시에끼 항상 너희는 사쿵마스크로 입을 저가리고 다니지 그래 맞아 사쿵마스크 쓰고 너희들로 우입을 막아 밤거리에서 사쿵마스크 쓰고 다니다 성폭행 미수검으로 몰려서 경찰서 가서 질질살 쉐이키야 하긴 너희들가 리엔 속으로는 쉑스 쉑스 생각밖에 없으니까 조사가 될만해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가르켜줄 진정한 힙합의 선두주작인 콤비가 왔다 리드 레벨 앱글이 안달리면 둘이 다 드라지 그러나 인기 있고 실력없는 쉐이키들이 뱃구려는 함부로 몰아지라하지 못하고 왜? 그게 니들의 현실 직수를 못하고 비교적 만만해 보이는 우리를 가대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너희들의 현실은 똑같아 힘센 애들 앞에선 존나 굳신거리고 지랑만만하네 한테는 힘쎄 새끼에게 뱃긴 돈을 빼앗지 그 개니들의 삶이 약순환결국니네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 찬양하고 경배하 인농야들로 태어나야 직권 마이크 하나 못사고 뱃짝골은 손가락을 굽혀서 보이스웨어를 킹을 하는 김조키가 왔다이겠스 벌병신들아 지난 2월부터 피보다 진한 전물로 매져진 김평개의 우정의레버로 파려하겐 이들의 달탱이 관해 우리에게 컴백을 저알리겠다 시발게 포장될 아내가 이비투위에 뭔 짓을 알지 모두 예측못했나 그 온구나 잘 닫고 있어라 이 노래가 끝나면 바로니 포장해서 석천이 조질김더 넣어버리고니 이반네 석천이 해를 집어넣고 난 완전홈콩방광을 시켜줄거야 샹발라마변 성기가 아는건지 아니면 문알이 없는건지 넌 네시같은 반사한 목소리로 가며 쭈꾸라 거척씨부려대느니 주댕이로 치케스로 찍어버린 다음 그위에 물파스를 발라버릴 거야만 존나겠다가 장애인 병신뻘룸으로 보였다면 그 장애인 병신뻘룸 한때 존나게 까이는 넌 장애인 병신뻘룸보다 못하다는걸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냥 닥치고 무릎 꿀고 고개를 숙여줘 또 숙녀 찬양하고 경배하며 황금은 니 목젓과 브라를 기부해난 황금으로 기부한 브라들을 장착해서 쇼퍼 정력왕이 되선 이들이 깔다구를 가로친 홍콩 스페인 정얼리 아프리카까지 세계관광 플러스 빵상 아줌마는 특별히 블랙홀 특급관광 내 복주기관 조진 365일에벌이 대이 자랑스럽게 서있지네 조진주를 하고 소사오르는 정력으로 당반엔 이들 손에서 마이크를 걸어챈 다음 여스로 바꿔서니 똥구에다 꽂아놓고 똥구로 요들 먹는 사나이다는 타이틀을 걸고 돈춘 서커스단에 바라넘겨 그래고이가 바로 너의 진정한 무대 원숭이와 물꼈는 이들도 없는 친구 미일 밤 서커스가 끝나면사로 신세한판 그라며 복숭아 밭에서 보완 결의를 하는게 좆같은 시츄에이신의 중심이니가 서있다는걸 이내에다 쩌꼴라받고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빙콘티와 하느님이 병관께 감사하며 살 아가라이게 융신하니도 뻔해서 병신으로 짱먹은 김조티가가가 정말 빨배틀에서 1등을 석권한 자당스런 경력으로 랩기에서 랩 좀 한다는 언더그라운드래퍼들이 랩을 들어봤는데 적경신부여만 박차치 좋고 냥이기를 반환하는 그동안 이런걸 들은 묘지에서 꿈을 키워온걸 생각하니 부장해서 동물이 나와 갈인 액섬 물티슈로 간단하게 딱까지 낀다 음악이 쓰기저기를 착용한 내게 그 누구도 덤들자는 없다 김조티는 꼭 달한 충격 올옥신이 한강남스타일 랩핑으로 이 오장육부를 다 부교에 섞어버릴거야 피스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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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비할다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 상품권 명장